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산에서 왔고요 아 진짜요? 선생님 사투리 해주세요 네? 사투리로 해주세요 있어봐 준케이 네 외국에서 왔나봐 아니에요 이름이 준케이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어? 대구요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준케이 많이 그러더만 네가 그거구나 네 니쿤 네 니쿤 잘생겼네요 아니 선생님 출석 보면서 잘생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름 갖고 욕하고 왜 저는 얼굴 전 얼굴 어때요? 미안해 미안해 옥택연 아니 선생님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야 야 준아 삼진이래 그러지마 대리 맞어 봐주자 그냥 너 삼진 아웃시키려고 태경님 아버님 혹시 그 미안합니다 아버님 잘 계시지? 잘 계시죠 안부 전해주리고 보자 이준호 이준호 안녕하십니까 쌤 어 준호는 머리 색깔이 아 천연입니다 어? 아 예 아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이야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갈색으로 태어나거든요 알았어요 화로도 아니고 자연산 너 삼진 진짜 그러지마라 진짜 알았다 자 황찬성 예 어 찬성님 공부를 잘하나봐 안경 꼈네 예 선생님 근데 안경알이 없어요 뭐라고요? 안경알이 없어요 야 조용히 안해 아 미안하다 자 좋습니다 아빠 ons 염